할렐루야, 함몰된 뼈가 제자리로 즉각적으로 나오고 허리디스크의 문제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은요. 지난주... 네, 이것이 안 되는 동작이었는데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놀라운 치위를 행하셨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사고로 인해서 갈비뼈 두 개의 금이 가고 하나의 뼈는 안쪽으로 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숨 쉴 때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방금처럼 다리를 움직일 때에 너무나 아픈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3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지난 모교훈련 때 즉각적으로 뼈가 붓고 함몰된 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통증이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전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앞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치유대상이 연장집회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모든 증상과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뼈를 치유하시고 허리디스크 증상을 치유하신 선아진주님을 찬양합니다.